엄마들이 야 우리가 그렇게 너무 이상해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스쿨티즈 김종현 같은 사람 하나를 할 수도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쌍둥이 등을 어떻게 동시에 동불등을 하냐. 누구네 집 애들이야? 어 근데 쟤네들이 교무부장 딸들이래. 딸에게서 문제 잡힌 것들이 나왔어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기고사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야근을 하는데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던 거죠.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근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던 겁니다. 요거를 시도하다가 말았다. 암산은 상당히 힘들죠 이거. 15대 11이 다 된 거죠. 학생이 답을 얼마로 썼어요. 10대 11이요. 10대 11이요. 이게 전혀 나올 근거가 없는 숫자인 게. 그 시간 전에 걔네가 무슨 메모장에 달달달 이렇게 보고 계셨대요. 예약하고Strateg행은 담당자인 게. 10대 116. 10대 11. 12대 11. 12대 11. 12대 11, 13대 11. 12대 12대 12. 12대 12대 13. 13대 12대 12대 11.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과연 내가 원하는 학교들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